앤써니님이고 이거는 이거는 저 피가 피가 저 인첸터죠 상대는 용무기 3단 신수칭호받고 있는 프레겐님 저기 저기 뭐 남아서 찌르고 하는건데 화력 자체는 뭐 인첸터 보다는 지금 시효 용무기 3단 시효가 훨씬 많이 나오기때문에 이 질을 다 터디버프 걸고 자 아 이 핸즈까지 사용은 했는데 이 화력 자체 충분히 나오네 용무기 3단 신수칭호받고 있는 프레겐님 승리 설천님 쇼타임샷 휘쇅휘쇅 피란체님이지요 쇼타임샷 속도를 올리고 달려와서 한번 찌르는데 피란체님 어 계속 노래 아아이거 아취 한번 따라가면서 치는게 아프게들아 피란체님 승리 시비지장충님은 뭐 다 아시죠 소환사구요 시비지장충님 거상칭호받고 있죠 에에 공자님 용무기 3단이야 지금 그죠 가라사대 칭호받고 있는 공자님 아 에 에 크래식 디스크트럭시 아님 자 무조건 공격 공격 공자님이죠 용무기 3단 시비지장충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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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지퍼프 사정계속 거는데 앱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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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상황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어응 크래식 이그라이트 시비지장충이 시비지장특림 만화쉐어링 아 그러나 타겟 해제했는데 시비지장특림도 피가피가 빠져 와 이게 뭐지 위자 그 피 뺄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워 수환사 지금 디버프는 계속 걸고 있어요 지금 막사종 용룡삼단 가라사대 징허받고있는 공장 원카이더캠트 놀이지네 그냥 왜 그냥 왜 코만도 당했어 시비지장특림 주춤 주춤 뒤로 물러섰고 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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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도 없게 그러나 지메 여기서 에 공격도 하고 있죠 디스트럭션 아 피까지 안 빠져 디스브레스까지 오히려 떼야 으로 걸렸어 용룡삼단 가라사대 치고받고있는 공장님 승리 저 용룡삼단 일수 탈명치고받고있는 열림 상대는 귀깡림인데 초반기습 한번 찔러가라 위자죠 위자는 가능성은 있어 용룡삼단단검상대로죠 자 찔러고 찔러고 피가 일단은 아직은 안 빠졌죠 이 10은 빠졌고 귀깡림 핏깡림 헬드깔고 지금 아 이거 다시 찌르고 찌르고 찌르는데 지금 타겟해지하고 찔러가는데 지금 대반당하고 하면 피도 빠져 열림도 다시 아 이 피빠졌으면 에이 이거는 용룡삼단 일수 탈명치고받고있는 열림 승리 에이 10초전 용룡삼단이자 피로쓰기고받고있는 용천님 상대는 거상칭호받고있는 시비지상충님 이구요 독을 그냥 깔아놨어 깔아놨어 저 독을 깔고 가이던데 설마 여기 독이님도 뛰어들질 않으시겠지 시비지상충님도 에이 찌르고가져 용천님 아 많이 다뤘어 많이 다뤘어 아 아프게 들어가네 용룡삼단 피로쓰기고받고있는 용천님 용룡삼단 흑혈신조 칭호받고있는 붐바님 침착하게 서있고 앤서님 먼저 달려가져 변신주자도 한번 시키고 시키고 아 기념공격 붐바님 주스트럭션 이그나이트 앤서님 가게되진 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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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깔고 인자까지 까시나 붐바님 변신 됐죠 자 이때 붐바님 공격을 해야되는데 바탕이 지금 뭐 린첸토가 공격할만한게 없어 지금 자 힐 힐 채우고요 피채웠어 제니스톤 자 여기 지금 버티기가 지금 무적인데 무적 떨어지면 저 피도 지금 저 피도 지금 안 라인 떴고요 아 침착한데 붐바님도 침착할 수 밖에 없지 뭐 어 상대 한방 공격 뭐 없으 없어서 어 긴장하지는 않을거야 지금 붐바님도 에이 자 공격인데 에이 아 이건 어렵겠어 에이 이거는 뭐지 대놓고 그냥 공격이네 붐바님 그쵸 아 이건 안돼 안돼 용무기 3단 헉혈신조 칭어받고 있는 붐바님 승리 여기요 라스암님 용무기 3단 스왈스죠 상대는 용무기 3단 독심 1구에 칭어받고 있는 시무룩님 정 정면승부야 정면승부 가구 가구 조금씩 조금씩 시무룩님 시피가 빠져 시피가 빠져 디스브레스 걸렸구요 시무룩님도 라스암님 미그라이프트 에이 디스트럭션 크래쉬 버스터 까지 시무룩님도 사용했는데 타겟해제 라스암님 타겟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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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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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작켰고 시무룩님도 디스트럭션 마스터 사이클 크래쉬 디스트럭션 라스암님 디스 브레스 피타이드 스킬 일단 걸렸어 걸렸어 그러나 어 지금 뭐 어 시무룩님 피가 많이 빠져 피가 많이 빠져요 지금 아 이거는 에 라스암님 굉장히 스피쪽이 오히려 안정적인데 시무룩님 디스브레스 계속 걸렸죠 지금 타겟해제까지 히무룩님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어떻게 한번 채우고 어 그렇지 이때가 문제 이때가 문제지 데스브레스 라스암님 데스브레스 피 빠지고 피 빠지고 아 아 이걸 잘못하면 아 아 아 아 영목이 3단 이네 동거님 마프리아님도 차철 등 다 지금 사용했고 디스크 가자 그러나 이게 한번 화력에서 역시 앞섰는 용목이 3단 이불치중 침고 받고 있는 동거님 승리 여기 뭔가 좀 번쩍번쩍이네 준비중인가봐요 안해서 왜 여기 10초전 가이드한거 같아 가이드한거 같아 에 차기이장님 나오죠 상대는 용목이 3단 일수탈명치고 받고 있는 엘림 없어 여기 없어 가이드 가이드했죠 지금 엘림 자 인첸터인데 자 돌변신을 일단 해서 빠지고요 변신 풀리면 한번 나올 것 같죠 어 이때 이때 에이 여기 나와서 한번 찌르는데 에 cpp까지 아 이거는 박기가 어려운 연속공격이었어 용목이 3단 일수탈명치고 받고 있는 열림 10초전 거상치고 받고 있죠 시피지 장충 저기 상대는 뭐 용목이 3단 피로선치고 받고 있는 용치원 아주 독은 저기다 뿌렸어 대놓고 뿌렸죠 시피지 장충님 있는데다가 응 이 빠졌어 시피지 장충님도 저 여기 이쪽이 안 보이는데 잘 여기 여기로 오실 것 같아 여기로 어차피 지금 가이드해서 이제 찌르러 올텐데 에이 여기 지금 이게 좀 걸려서 어떻게 안 보여 왜 이렇게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있죠 빠지고 빠지고 십시장충 따라오죠 따라와 용천님 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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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용천님 샤드워치에 스테컨에 스네이블 아 아 이쪽 독톱뿌리그 독톱뿌리그 지금 치는데 리버스 챔블러 아 연타 서먼베리즈 자자 서먼베리어 자자자 일단 일단 지금 버티겠지 버티겠지 그 다음이 집중공격에 분실까지 내서 지금 용천님 이게 떨어지면 떨어어 에이 이거 많이 달지 많이 달지 티스킬 썼고 티스킬 썼고 십시장충력 기숙공격 아 따라붙공격 이걸 결국은 못 버틸 버틸 만한 뭐 생존기가 없어요 용무기삼이란 피로슨 치고받고 있는 용천님 승리 이거 버티면서 디버프를 계속 걸어야 돼 소환사는 해보려면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뭐 못 버티는거지 용무기삼단이 단군 화력상대로 먼저 피가 바닥나니까 어 피가 달아 피가 달죠 브레게님 용무기삼단 신사 치고받고 있는 브레게님 상대는 용무기삼단 18명 치고받고 있는 열린 하이드 상태 아 이미 이렇게 피가 달아 있으면 이때는 은신해서 뭐 시간만 보내기도 어렵고 뭔가 승부를 봐야겠죠 브레게님도 아직은 안 보이고 아직은 안 보이고 아직은 안 보이고 아직은 안 보이고 아직은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여 과자 드시고 있진 않을거야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을거야 분명히 이쪽에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자 뭐 하이드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긴데 지금 일림 상황만 뭐 가능하다면 하이드만 계속해도 이기는거죠 일림이 브레게님이 지금 여기 뭔가 얼핏 보였어 이쪽 여기 이쪽 이쪽 여기 여기 브레게님 다시 하이드 하이드 아 이거는 하이드 클이 터졌나 하이드가 계속되고 있어 일림 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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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게님이 약간 초조해지겠죠 어 어 에 여기 여기 브레게님만 지금 왠심풀에서 나오고 아 열림 그들이야 하이드 상태 에 크리 나왔나봐 가 하이드 크리 에 여기 지금 브레게님 노출됐고 하이드야 일림 아직도 이거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는데 잘하면 에이 탄작했죠 이거는 하이드 지금 떨어질 시간이 되는거 같아 에이 에이 여기 아직도 하이드구요 브레게님 저쪽에서 에이 여기 반대쪽이고 거기 걸음이 불씨 빠르시네 저기다가 휙휙 하이드에요 열림 아직도 어 어 브레게님도 지금 초조해질 만한 시간대가 됐는데 아직도 하이드야 아직도 하이드 아니 저쪽 브레게님 나타났는데 이러면 아직도 하이드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분 또 한번 나타나실 것 같아 모르겠네 아 이런 하이드로 시간 종료까지 하이드로 버치고 승리했는데 용몬이 3달 1수 탈명치고 받고 있는 열림 승리 정중한 격식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에 메 어 아니 뭐 저거 안 대니지 먹은 거 마늘을 할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지 브레게님도 흐하 크학 크 큰 터졌나봐 하이드 동거님 나왔죠 욕목이 3단 입을 창피하고 받고 있는 동거님 상대는 욕목이 3단 수라엘 수칭 받고 있죠 복수의 화신 라섬님이고 성공 날렸어요 동건님도 쇼타임샷 헬깔고요 에이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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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건님도 분신으로 현혹시키고 있는데 들려들지 라섬님이 안걸려드네 에이 지금 분신 풀고 나왔어 동건님 수명 걸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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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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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서 만약에 피까지 뺀다면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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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로 들어가 수라엘 수칭 받고 있는 라섬님 에이 이쪽에 지금 공격인데 동건님도 아 이거는 저기 cp가 빠졌기때문 아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피 빠졌지 동건님 토네이도 샷 라섬님 자 공격을 공격을 왜 자 공격을 안하시고 에이 지금 공격 지금 공격 자 채웠어 지금 채우는 시간이 너무 좀 늦었어 에이 이쪽에 이쪽 라섬님 버스트 캐스팅 동건님 로고나고 싹 받았다가 지금 한 대 또 칠 생각이야 이 쪽에 핀포인트샷 연속 쇼타임샷 연타로 지금 날리고 있구요 에이 여기 라섬님 크래시 크래시 이그나이트 저 이쪽 이쪽 다 비스브레스까지 걸렸죠 지금 따라 붙고 따라 붙고 따라 붙고 따라 붙고 온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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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빠지면은 어어어 자 자채얼터 했지요 동건님도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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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에 빠질라고 했는데 이 긴제자 완전히 못 빠졌어 완전히 못 빠졌어 한 대 맞았어 동건님도 아아 톡 빠져 한방이면 끝이야 지금 동건님 자 무적이야 무적 지금 무적이라도 톡 빠지는 가능해 어어 아아 이거는 역전이야 661 3단 입을 충치고 바꿔준 동건님 승리 아하핰 아 이거 참 아아아아 끝이 안 됐네 끝이 아 너무 방심했어 방심했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그냥 칠까 톡 빠지로 그냥 끝을 날까 하다가 그쵸 보석같은거 주머니에서 좀 만져서 이제 딜같은것도 좀 보고 마법공격 단축키를 누르려라 또 톡 빠지를 쓸까 약간 추춤 추춤하고 이제 하다가 당했어 당했어 지금 내용이 나오지 라스 어머니 동건님을 상대로는 셔츠스키를 안 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게 그냥도 이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티셔츠로 스킬을 안쓰고 해보려다가 에이 당했다라는거지 그게 이제 방심했다라는 거고 푸딩님 욕무기 3단 들고 나왔네 역시 힐러 욕무기 3단 힐러 지금 강하다고 봐야돼 상대는 셀림 자 여기서 어떻게 욕무기 3단 이블루카치거 받고있는 두푸딩 피로 빠진다 어차피 실러 생존기 쓰고 피채우고 뭐 가능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공격이야 지금 두푸딩님은 다크뱀피리 마법공격 계속 날리고 있고 셀림 셀림 빠지고 빠지고 다크뱀피리 플래스토 뭐 지금 계속 공격중이구요 두푸딩님 셀림은 셀림 디스트럭션 날리고요 크래쉬 이그나이트 이게 어떻게 될지 데미지상은 그래도 셀림이 약간 좀 앞서있는것 같아 화대군 그쵸 두푸딩님 아무래도 위자기 때문에 지금 실러 욕무기 3단 실러라도 데미지면에서는 위자보다는 좀 낮을것 같아 아 피가 많이 달아있어요 피가 많이 달아있어요 피가 많이 달아있어요 힐을 채우고 힐을 피 채웠죠 두푸딩님 크래쉬 이그나이트 이그나이트 데스브레스 피 빠지고 여기에 지금 저크리 터지면 에이 이거는 셀림 셀림 6무기 3단 힐러 자체도 올리브에서 굉장히 강해요 지금 6무기 3단 위자 다음일건데 아 위자가 그래도 한번 해볼 말은 한거지 지금 어 셀림이 지금 영웅 좀 가망성이 있나 데스브레스가 반사되셨나봐 지금 셀림 여기 상대는 신상 칭어받고 있죠 족사만 시어라 어 셀림 어 이건 뭔가 요란스러운 스킬을 쓰셨고 무적상태죠 셀림 버스트 버스트 캐스트 어 영유력이다 시 어 그렇다면 에이 여기 지금 누워있어 누워있어 에 발로 한번 쳤어요 족사만님이 자 공격 공격 데스브레스 걸리고 지금 족사만님도 어 노출 노출 됐죠 하트걸고 한번 찌르고요 자 이거 어차피 드미지 지금 족사만님이 더 먹은 것 같은데 바디투마인즈 쩜채우고 셀림도 에 찔러가는데 족사만님 신상친구 받고 있죠 여기서 여기서 어 약간 좀 쩜쩜 셀림 음 음 추춤 추춤 했고요 지금 족사만님 스트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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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노출됐는데 지금 노출됐어 쩜신 어디라 어디라 있죠 어 있죠 헬 헬 깔고 헬 깔고요 셀린 헬 깔고 셀린 헬 깔고 헬 깔고요 셀린 셀린 저 여기서 한번 나타나겠지 데버프 오락 horse 그려면 있는데 위자인잉 피까지 빼기는 쉽지 않아 지금 족사만님이 옐려두었어 억 자 여기를 서여기에 계속 공격 공격 저 크래시 크래시 아 이거를 피가 많이 빠졌고요 핫 헐고 지금 마지막 중료 공격 족사마님 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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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쉬 크래쉬 시그라이트 크래쉬 디스트럭션 자아 온다님 떡구 온다님 떡구 포착되면 끝이죠 지금 포착되면 끝이야 에어씨 쉴림 승리 10초전이죠 공자님 가라사대 친구받고있어 6무기 3단 상대는 거상 친구받고있는 시비지양 총리 1초전인데 천천히 돌고있고 소환몹을 해보냈어 공자님 공격시켰어 원카이더켓하고 코만더켓이 막 노리고요 응 자 여기서 어떻게 타겟 대제를 했고 일단 초반에 타겟 대제하고 일단 공격이지 뭐 디스킬까지 썼어요 시비지양 총리 자 마크 디버프 걸려있고 지금 시비는 빠지고 있어 자 공격을 안하시나 어 이대로 그냥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이 디버프 마크사정 디버프가 굉장히 무서워 지금 피가 많이 빠지고 약잘까지 걸렸어요 영타로 아아이 톱바지도 날리고 이거 저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스킬까지 취소시켜요 마크 이 디버프가 만약 T스킬 쓸려다가 취소되면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아 그래 데미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시비지 장치면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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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만더켓이 가네 달려가 자 이쪽 이쪽 자 미 나 무적인데 무적인데 공자님 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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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 채웠구요 자 이 상태라면은 음 시비지 장충님이 어렵겠는데 어렵겠는데 슬쩍 나와서 한 대 또 치시겠지 공자님 용무기 3단 가라사대 치고 받고 있죠 에 만화쉐어링까지 써요 했고 시비지 장충님 큐빅클랜스 아 그러나 이게 이거는 마무리하네 공자님 용무기 3단 가라사대 칭호 받고 있는 공자님 승리 에 지금 10초전 이블루카 칭호 받고 있죠 용무기 3단 도푸드님 상대는 빌레님 2초전 2초전 시작 자 빌레님 위자구요 자 위자 일단 상대로 용무기 3단 힐러 어떻게 할지 뭐 공격이야 공격 에 힐 힐 힐 도푸드님 타겟해제상태도 힐 공격이지 뭐 지금 에 지금 스트라이크 날리구요 릴레님 스파이크 스파이크 연타야 도푸드님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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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거 계속 스파이크 스파이크 연타 날리고 있고 루미까지 사용했죠? 도프댕님? 자 공격 공격. 서로 마법 공격인데? 아 빌런님 피가 많이 빠져요 지금 피 많이 빠졌어요 퓌스켓 사용했고 도프댕님? 퍼지 퍼지 아 이거는 퍼지 퍼지 피쳐 왔죠 도프댕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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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확실은 에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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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프댕님도 에 승부분 생각이야 여기서 지금 빠지고 빠지고 빌런님 빠지고 빠지고 공격이야 계속 스파이크 스파이크 장공격이죠? 연타로 계속 날리고 있고 피쳐 왔어 피쳐 왔구요 빌런님도 두프댕님? 데스브댕을 안것이나?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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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일 때는 뭐 안들어가는데 다시 퍼지 두프댕님? 빌런님?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용물이 3단 이에요 두프댕님? 따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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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고 아니고 있죠? 빌런님 띄웠어 띄웠어 이거는 자 이 공격 어떻게 어떻게 에이 지금 피쳐 왔어 두프댕님 최일 그로스 데미지는 그래도 꽤 많이 먹었어 지금 두프댕님도 데미지 싸움에서는 위자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용목이 3단위라도 두피 등냄 스페이크 스페이크 무적이야 두피 등냄 지금 빠지겠죠 헬 깔고 다시 빠지고 데스브레스도 사용을 하는게 좋을텐데 아무래도 피 채우고요 피 채웠고 이 시간만 보내면은 위자가 유리할 것 같아 두프 등냄 저 입 쫙 많이 닿아 많이 닿아도 두피 등냄 피가 지금 저 빌린 빠졌고 묶어놓으니까 지금 괜찮죠 이게 사실 데미지 죽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빠져있으니까 아 지금 누웠어 잠깐 빌린님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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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다크 밴필 블루스 다크 블루스 밴필 아 연타 공격으로 맞서는데 두포댕 님도 빌린님 트위 스킬 타는 자까지 다 켰었어 루미루미루미가 얼구요 지금 데미지 싸움인데 저쪽 빠져 찌빌레님 공격하고 빠지고 공격하고 빠졌어 저 두포댕 님도 이블루과 용목의 삽니다 저 빌린님 이쪽 이쪽 크래쉬 크래쉬 아 이 피스테피는 다시 채웠어 다시 채웠어 아 빌린님 승리 데미지 누적 데미지에서 무새했다고 봐야 돼 빌린님이 무적이구요 지금 인천터 상대는 당검 전우친님 영웅 후보자 지금 무적하고 시간을 좀 보내시나 아 이쪽 뒤쪽 훈쭉 나왔어 전우친님 찔러네 아트브레이크는 다시 빠지고 빠지고 기동식 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하면 아 이거 완전 막 공격이야 포프님 화력으로 승부하실 생각인가 돌변신 포프님 포프님 전우친님 있죠 애플레드스텝 하트브레이크 피가 많이 달진 않죠 포프님 침블러우 날로 계속 날던데 이건 감당할만한 정도인데 인천터 포프님 그렇더라도 누적 데미지상 뭐 당검 쪽이 데미지는 유리하죠 릴럭스 자 걸렸어 변신 내적 개구리로 아 아 이거는 결국은 등심 많이 준 전우친님 승리죠 용무기 3단 기대부터 지금 1초전 라섬님 용무기 3단 슬아 혈수죠 상대는 이불치룡 용무기 3단 동건님 자 공격이구 라섬님 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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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CP는 빠졌어요 라섬님 동건님 타겟 하이드상태 동건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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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셨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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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여기 여기 라섬님 자 아직까지 예 어 CP 빠져있는 정도구요 저기 저기 기둥 뒤에 동건님 나오면서 한방 쓰고 에이 이거 나오면서 한방 쓰고 아 이거 이거 기둥플레이 인데 동거님 디스브레스 피 빠지고 있어 걸렸어 라썸님 아직까진 뭐 cp 다른정도 엘깔아놨죠 저쪽 에 여기서 에 이쪽 기둥뒤 동거님 에에 이쪽 라썸님 나왔어 아 이거는 집어포 걸렸고 잠시 동거님 톤의 도시야 핀포인 도시 연타로 날리고 라썸님 따라오지 에 여기서 여기서 디스브레스 걸린 상황인데 동거님도 지금 지금 승부 못보면 아까같은 모양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에 분신분신분신분신동거님 동신내고 이거 서포터팜 이거 날리고 있어 라썸님 이건 아니 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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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 빠지고 있죠 동거님도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자 반피 반피야 동거님 지금 라썸님 cp 빠졌고 cp 빠졌고 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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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가 거의 바다가 온다잉까지 없죠 온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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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비가 빠지면 한밤도 돌아올수 있는데 라썸님 무적이야 무적 용무기 3단 쓰라엘스 토파전 날리고 토파전 아 지금 자 분신내고 분 아 이거는 이거는 공격 지금 빠르게 들어갔어 라썸님 쓰라엘스 증오받고 있는 용무기 3단 라썸님 승리 10초중 용무기 3단 10초중 용무기 3단 피로센치고 받고 있죠 역시 지금 용무기 3단 이불치룡 동거님 이구요 서포트파이 먼저 성공 타겟 해제상태 지어진 동거님 자 어떻게 아 여기서 한번 눈으로 찔러 가나 용초님도 아 이거 저 동거님 동거님이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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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이거는 지금 위험한데 내 두꺼 아 토파전 까지 날린다면 어 자 다시 일어났죠 자자자 용초님 용초님 피도 닳아 피도 닳아 피도 닳아 지금 토네도샵 자체홀토송군이 사용했구요 분신내고 아 지금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아 찔러는데 찔러는데 지금 찔러요 리버스 에스斯 에어썰 아아 이거는 아프게 들어갔어 용무기 3단 피로센친구 박yd년 용초님 승리 휘무룩님이져 독시밀개 용무기 3단 상대는 역시 용무기 3단 설스 라 DP 희무룡님 자 위자대 위자 앰프콘 공격 공격 크레이시 크레이시 자 버스터 데스브레스 핏배고 에라썸님도 희무룡님 데스브레스 걸려있어 지금 아 CP가 지금 빠지네 시무룡님 CP 빠지고 자 버스터 크레이시 양쪽 마법 스킬 난사하고 있어요 피가 빠졌어 피가 빠졌어 시무룡님 피 빠지고 있어 라썸님 따라 붙자 따라 붙어 따라 붙어 피가 지금 피가 시무룡님도 반피 반피 데스브레스 사용에 꽤 여기서 채웠어요 라썸님 저 빠지고 빠지고 시무룡님 빠지고 아 있죠 데스브레스 걸렸어 피 빠지고 있죠 라썸님 조금씩 조금씩 CP 달고 여기서 어떻게 라썸님 이그나이트 크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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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나이트 데스브레스 사용했어 시무룡님도 여기서 먼저 피 빠지는 쪽이 진짜 불리한데 라썸님 크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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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작 켰고 단작 켰고 시무룡님 디스트럭션 버스터 라썸님 빠지고 빠지고 크레이시 크레이시 아 이거는 에 조금씩 조금씩 시무룡님 CP 자 에 탄작 켰는데 CP가 지금 많이 빠지고 아 피까지 빠졌어 지금 시무룡님도 자 라썸 음 용무기 3단 사이어스 칭어받고 자 디스브레스 걸리고 아 여기서 왜 빠지시지 라썸님 아 아 아 아 아 이그를 빠진 상황에서 시무룡님이 마지막 에 공격 크리 성공시켰네 용무기 3단 독심으로 칭어받고 있는 시무룡님 승리 아니 빠지 주친거리가 빠졌어요 계속 그냥 공격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라썸님 응 아 아 지금은 오히려 역습당했어 위브님 이고요 에 에이 아 피가 많이 달았어 죽음의 선칭어받고 있죠 위브님 상대는 레이싱 에 저게 무서워 저게 무서워 프레징 프레임 피 빼는거 인첸톤은 음 저게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올리면서도 뭔가 힘을 발휘하고요 아 피 빠지지 프레징 프레임 계속 프레징 프레임 아 피 빼고 아이 바닥이야 이분이 일단 뒤로 빠 빠졌어요 레이싱 지금 피 채우지 지금 에 충분히 피 채우고 지금 마지막 한방도 이뤄가죠 에 피 빼고 지금 토파지 날리도 끝이야 지금 계속 피 빼 지금 프레징 플레임 프레징 플레임 변신까지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변신시키고 피 빼고 에 이건 레이시님 승리 피 란츠님 장검 어디 어디 하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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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딩님 우이자 헬깔고요 헬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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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침블러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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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에 기둥에 걸렸어 피란츠님 레이딩님도 급히 쫓아가다 기둥에 부딪쳤죠 이게 약간 충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기둥에 좀 세게 부딪쳤어 레딩님도 그러나 연속된 공격 피란츠님 피가 많이 빠졌지 피가 많이 빠졌어 다시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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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어 따라 붙어 하트브레이크 운두까지 걸고요 아 기둥대로 기둥대로 레딩님도 어 이거 이거 좀 걸렸어 저 있어 운두 걸고 에 이거 좀 연탈 날렸는데 피가 안 빠지고 있어 레딩님도 자 무적 무적이요 무적 토파즈까지는 날렸어 무적하고 기둥돼 레딩님도 따라 붙었고요 에 이쪽까지 이쪽까지 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이게 CP 빼고 피까지 빼야 승발 기호가 생기는 건데 예 안 빠져 지금 CP도 안 빠져 디스트럭션 스파이크 스파이크 다 날렸어 다 날렸어 물레딩님도 피란체 빠지고 빠지고 에 시에 놓치 있어 가이드도 실패했어요 지금 에 하트베이크 레딩님도 빠지고 빠지고 에 이거는 지금 에 에 에 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에 에 어려웠어 어려웠어 마지막 금방 마무리까지 레딩님 승리 죽음에선 칭호받고 위분님 형들은 시열림 위자에요 에 피가 많이 좀 달아 있어 지금 위분님 저 이그나이트 크래쉬 크래쉬 시열림 에 위주님 아 이거는 지금 피가 좀 많이 빠지고 완전히 까지 떴는데 어렵겠는데 시열림은 지금 아 타겟 되자 시열림 아 어렵겠어 이거 지금 에 아 아 이거 어렵겠어 오죽 빠지죠 공격하다가 지금 위분님도 시열림 아 채웠어 채웠어 위분님도 채웠는데 피 채웠는데 지금 누적 데미지는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자가 둠보보다 이게 에 에 에 에 버스 버스 이롭션 자 공격을 하는데 시열림 버스 캐스팅 야 크래쉬 이그나이트 아 저거 저거 빠지고 빠지고 시열림 이그 나이트 위분님 지금 피까지 빠지고 있어요 데스브레스 걸렸어 아 저것도 은근히 많이 빠져요 데스브레스 걸리면 피가 시열림 라이트닝 시옥 버스 이롭 시열리 많이 빠지지 많이 빠지죠 쭉쭉쭉쭉 피가 아 이거 저 데스브레스 이 진짜 디버프 걸려가지고 지금 피가 많이 빠져 눈에 보일 정도로 쭉쭉 빠지잖아 지금 셜림도 차분한데 지금 에 에 이거는 뭐 셜림 승리 족사마님 신산 친구 받고 있죠 레이싱이 이 인챈터 자 무적상태 레이싱이 남았어 족사마님 레이싱이 돌고 기둥을 돌고 있어요 근데 크게 원을 부리면서 엔주까지 했어 자체로 디버프 무적이죠 버프 돼지로 변신 무적 무적 무적까지 에 무적까지 시간이 좀 끌라는 의미같은데 무적상태 어차피 토파즈는 이게 누적 대미지 포함이 안 돼요 응 레이싱 응 알았어 응 아 이건 족사마님 승리 킹이님이죠 4대 천왕 킹이님 이불육화 육무기상단 두푸딩님 이제 어떻게 될지 타겟되지 두푸딩 다크 블레쉬드 마법 공격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에요 두푸딩님은 특히 디스트럭션 날리고 따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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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다크 블레쉬드 로미까지 걸고요 따라 붙어서 공격 킹이님 데스블레스 피 빼지 이것도 무서워 물론 자체 힐을 빼요 힐러기 때문에 두푸딩님 또 퍼즈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응 두푸딩님 로미 킹이님 에 피 채웠어 투푸 이 나는 그룹는 수 디스트럭션 계속 마법공격 아 이거 피가 많이 빠지래 에 지금 채우고 채우고 따라붙고 킹인님 데미지를 좀 많이 줬을거야 분명히 지금 위자가 그래서 시간만 지금 보내도 유리할 것 같다 킹인님 4대 천 킹인님 상대는 2분류카 0무2 3대 두프댕님 누웠어 누웠어 두프댕이 잠시 누웠지 밑에 스파이크 연타랑 아 스파이크 연타 연타 계속 두프댕님 자 여기서 여기서 아 헌단이 떴 헌단이 힐이 안되지 헌단이 떴어 힐이 안 돼 아 무적까지 손 돌아왔어 두프댕님도 킹인님도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봐 아 이쪽에 두프댕이 급했어 급했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 킹인님 빠지고요 빠지고요 일대실로 채웠어 피차우 피차우 뒤에 뒤에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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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브레스 다크밴필이 자 킹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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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상태로 빠지고 킹인님도 공격 계속 공격 디스턱션 멈춰 섰다가 멈춰 섰다가 디스 브레스 피 한번 빼고 침착한데 지금 공격 킹인님도 침착한데 지금 공격 킹인님도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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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응 여기서 나왔어 다시 에이 이거는 아아이 마지막 피가 꽤 많이 빠졌네 킹인님 응 쓰읍 아유 커리가 터졌나봐 응 제 용무기 3단 이불과 치고 받고 있는 두프댕님 승리 용무기 3단 티타늄 심공 용꾸라치 치고 받고 있죠 아 이거 한방이네 한방이네 윙무님 승리 1초전이야 1초전 여기여기 용무기 3단 슬라이스 치고 받고 있는 라스업님 상대는 용무기 3단 이불육화 도포댕님 이거는 뭐 무조건 공격이지 설마 이 경기도 방심하시진 않겠지 라스업님 음 이쪽 데스브레스 이게 또 반사되셨어 라스업님 투푸댕님 이건 뭐 피가 안따라할거야 자체 힐로 계속 공격하면 라스업님 그냥 옆으로 또 빠졌어요 라스업님 슬라이스죠 용무기 3단 투푸댕님 공격 공격 다크패파이어 눈 밑까지 걸고 밴피딕 어 라스업님 빠져있고 이게 이상한데 라스업님 공격을 안해 공격을 안해 지금 공격하시나 지금 공격하시나 여기 버스트캐스팅 라스업님 다크패파이어 다크패파이어 계속 마법공격이고 라스업님 지금 크래쉬 다시 이그나이트 스트라이크 다시 빠지시는데 빠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빠졌죠 다시 다시 이그나이트 두푸댕님 2불효과 용무기 3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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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피 블라스틱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피는 빠지고 채우고 있어 두푸댕님 잡채힐 라스업님 데스브레스가 반사됐고 여기서 여기서 아 이쪽있죠 다시 빠지는데 이 빠질만한 이유가 있나요 라스업님 용무기 3단 지금 위자 화력으로 어 엠풍까지 봐주시나 민 힐러인데 두푸댕님 모리시도 이전에도 좀 마음에 담아뒀던 손이면 그 생각을 하면 손이 안나갈 수도 있고 피가 많이 다는데 진짜 이상한데 손이 빠졌고요 두푸댕님 피는 다요 다는데 자체 힐러를 채우는데 어차피 시간만 지나도 데미지상 데미지상 라스업님 유리하긴 한데 지금 이 상태는 크리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마법 크리 터지면 지금 피가 이렇게 달아있기 때문에 채웠네 라스업님 채웠어 흠 음 미그나이트 이거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아 그렇지않고 에 지금 누웠어 누웠어 라스업님 이거 빠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글쎄요 음 빠지고요 디스크 썼어 이 두푸댕님도 무적 썼어 라스업님 무정 무정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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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아니 활용해서 뭐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치 라스업님 일단 육무기 성당 위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음 타겟 되지도 부등에 힐 채우고 크래시 따라 벗고 따라 벗고 다크 밴피리 다크 블레스트 라스업님 일단 피가 좀 달아있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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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곱미까지 발랐는데 디버프 라스업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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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리트하시면 위험한데 지금 밴피리 다크 다크 블레스트 다 따라 붙으면서 계속 마법 공격이죠 두프댕님도 지금 누적 데미 지금 이긴거에요 지금 데미 지금 훨씬 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무기 3단 스아이루스 치고 받고 있는 라스업님 승리 4대 천왕 치고 받고 있죠 킹이님 상대는 용무기 3단 티타늄 신군 용구라지 치고 받고 있죠 엠비리 엠비리 지금 와서 공격이네 민구님 쇼타임샷 여기서 킹이 에 걸렸었으면 여기서 아예 피까지 뺄 생각이야 지금 수만 걸고 티스키를 썼어 킹이님 민구님 핏 빠지 핏 빠지 어어 아 연단이 뜨면서 지금 피 채웠는데 민구님도 지금 마법 공격 역시 위자 내 아프긴 아파 무조 계속 킹이님 지금 수순도 괜찮은데 킹이님 에 그쵸 치 하이드 민구님 하이드 두고 보자 나 이 심정으로 하이드 했어 인장도 한번 깔아봤어 혹시 모르니까 하이드 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다가 인장 당하면 됨시 먹었죠 에 나왔어 민구님 아 여기 어떻게 에 지금 피까지 빠지질 않았어요 킹이님 4대천왕 상대는 용무기 3단 티타늄 심공 용꾸라지 칭호받고 있는 민구님 아 빠졌어 아 빠지고 나서는 이게 아프게 들어갔어 용무기 3단 티타늄 심공 용꾸라지 칭호받고 있는 민구님 승리 5초전 아무래도 뭐 용무기 3단 흠 일수 탈명 칭호받고 있는 옐님 좀 유리해 보이죠 에 찔르네 찔러 죽음에선 칭호받고 있는 위부님 타겟 해제 바로 했어요 여기서 한번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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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대가 날리면서 불러 파트브레이트 아 이게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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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닉스타를 일단 한번 에 막 공격해 보는데 지금 아프네 용무기 3단 일수 탈명 치고 바꿔주는 옐님 승리 영무기 3단 피로스는 신고받고 있는 용천님 상대는 신수 신고받고 있죠 족사만인 독 독을 뿌리고 참 독에 걸리진 않으시겠지 어이 어이 족사만인 나왔어 는 참 오이 이러 아 오이 이 도 용천인들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 아직 하 도 아니 지금 노출되면 위험한데 그죠 6목의 3단 단골상대로 지금 시어가 노출되면 여기서 아 이거 한방 이런식으로 한방 찌르면은 데미지 먹고나서는 원신해서 계속 피하면서 시간 끌기가 어려워 하이드 하이드 결국은 승부를 봐야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화력이 많아져 6목의 3단 단골 하이드 하이드 용천목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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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나왔어 하이드 하이드 와이드 여긴 이제 당검으로 한번 타겟 잡고 에이 여기 지금 노출됐어도 잠시 족사만님 여기 여기 지금 노출됐어 노출됐어 족사만님 아 이거 에 찔러가네 이거는 에이 노출돼서 일단 용천 공격 통했죠 용무기 3단 필요하신 치고 받고 있는 용천님 손님 제대로 붙었어요 용무기 3단끼리 일수탈명 치고 받고 있는 용무기 3단 1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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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죠 신봉님이구요 용무기 3단 독심 1개 치고 받고 있죠 자 아직은 아직은 시피만 아직은 시피만 빠졌어 희무룡님 티스킬로 티스킬로 파티투만대 암치라고 하이 상태죠 일수탈명 치고 받고 있는 일 왜 여기 피까지 뺄 수 있느냐 에이 여기 찔러가네 찔러가는데 피까지만 빼고 가망성도 있구요 아하 이게 지금 아하이 블러프 캠블러 아하이 하트브레이크 캠블러 아하이 이거 이거 안 빠져 안 빠져 자 안 빠져 피가 안 빠져 타겟해져 열림 타겟해져 힘으로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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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인장까지 가졌어 자 다시 다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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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해져 상태로 열림빠지고요 어 자 이게 우리가 자주 보던 모양이죠 상검하고 위장 경계에서 에이 이쪽에 급습했어 일림도 찌르고 빠지고요 응어 급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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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찔러가지 다시 한번 찔러가지 타겟해져 힘으로 이제 공격인데 아 여기 열림도 열림도 자체를 또 했어 지금 열림도요 힘으로는 힘으로는 이쪽까지 이쪽까지 빠지고 저쪽 시작 날리고 아 피가 빠지는데 열림도 피가 빠지고요 아 지금 피가 온단까지 아 이거는 온단까지 떴어요 열림도 여기서 못 빼라 시피라 아 이거는 제대로 터졌네 용무미 3단 일수 탈명 치고 받고 열림도 열림도 아니 어렵나 싶었는데 지금 마지막 공격 제대로 터졌어 쿠리 보통 이젠 이 모양에서 지는건데 아 지금은 가쁘게 들어갔네 에이 공기 시작 용무기 3단 티타늄 신공 용꾸라지 신고 받고 있는 민고님 상대리 의자 에 민고님 어떻게 핀포인트 샷 날리고 빠졌는데 여기서 아 밀어서 지금 넘어뜨렸어 셀님도 민고님 빠지고요 무적이야 셀님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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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고님 핀포인트 샷이지 서포터파이어 까지 붙어서 지금 사용하고 자철도 사용 데스브레스가 흘죠 셀님도 조금씩 조금씩 CP 빠지고 있고 자자자 여기여기 에이 이거 분신분신분신분신내고 분신내고 토네이도샷 숏타임샷 슬로우샷까지 데스브레스가 흘린 상태에 아직은 에 조금씩 CP 빠지고 아 아 그러나 이 간방이 아프게 들어갔네 용무기삼단 티타늄신공 용꾸라지 신고받고 있는 민고님 승리 10초전 용무기삼단 필요순 신고받고 있는 용초님 달려요 달려 아 상킹님이 소환 소환사인데 아 이거는 어렵겠는데 에 그냥 찔러가는 용무기삼단 필요순 신고받고 있는 용초님 승리 용무기삼단 용무기삼단 시모롱님 독심유부에 침호받고 있고 4대 트렁킹이 있네 데스브레스 걸렸고 스파이크 스파이크 시모롱님 타겟해제 화거공격 자 위자위자 누가 먼저 cp가 빠지고 피까지 빠지기 시작하느냐지 욕먹이 삼다는 화력이 일단 뭐 좀 봐 아프게 들어올텐데 스킨이님 헬 깔고 g스킬까지 사용할준비야 데스브레스 걸었죠 시무룸이 걸렸어 피까지 아 아프게 들어왔는데 아프게 들어왔어 욕먹이 삼단 독심 일교에 칭어받고 있는 시무룸이 욕먹이 삼단 피로슨 칭어받고 있는 이용천님 에 여기는 지금 위브님이야 죽음의 선 칭어받고 있죠 1차전 퍼스위러피션 에 불렀어 불렀어 그러나 에이 찌르고 들어올 때는 아 이 벌써 이렇게 많이 빠졌어 피가 안타잉 뜨고 푸신까지 내서 지금 완전히 끝낼 생각이야 여기 용천님 아 T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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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전에 끝내네 마무리 용무기 삼단 피로슨 칭어받고 있는 용천님 이쪽에 암 산이 어디 어디 용무기다 어? 인천터 인데 에이 잠깐만 백약백님 하이드로 용무기 라구요 아닌 것 같은데 용무기 아닌데 이건 용무기 아닌데 돌변신 돌변신 백여백님 뭐 찌르러 오게 용무기 들고 있다? 이건 지금 용무기 아닌데? 이건 용무기 아니야 이건 용무기 아니잖아 에이 지금 뒤에 호미 누가 찔러 들어왔어 침브라우? 아 지금 이거 이거는 아 자자다 이건 용무기 같네 아 용무기네 그쵸? 아 이건 용무기야 용무기 당검 이건 용무기 잠사님 이거 당검으로 뭐지 용무기 당검인데? 인센터가 당검을 어떻게 해? 커터에요? 당검 같은데? 당검이야 당검같아? 어 아 아 쿼터? 응 쿼터네 건이 길어 응 길긴 길어 맞아 응 당검보다 좀 더 길어 쿼터네 그러나 백약병이 당검이라 화력성 당검이 유리한다 인센터 인센터 암사님 데미지상 유리하죠 당검이 물론 피 빼는 스킬이 있으면 툰 9개월은 피 빼는 스킬이 있어 그렇긴 한데 지금 크리스가 아니면 아무래도 좀 에 지금 기냥이 갔어 백약병님 데미지 많이 줬다고 보시면 돼 누적 데미지 백약병님 승림 명무기 3단 수라헬서 찍어받고 있는 랏삼 상대는 죽음에서 찍어받고 있는 위분도 춤추는데 아 춤을 추고 있어 랏삼 쳐봐라 쳐봐라 지금 이거지 근데 너무 또 방심하면 아 아 한번 공격을 좀 하시네 자 힐 힐 끌고 어 자 힐 힐 끌고 이그나이트 크래쉬 아니 이렇게 피가 지금 달았는데 아 스톤 걸리고 어 아 너무 태연하신데 라섬님 어 아 아 지금 위분이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뜨리고 발걸어서 넘어뜨리고 지금 공격인데 단작 겪고요 라섬님 에 지금 크래쉬 크래쉬 지금 지금 공격 빠르게 공격이야 라섬님 뭔가 좀 빠른 공격 데스브레스 크래쉬 걸고요 위분이 피 빠지죠 피 빠지고 자 걸려서 스톤 스톤 걸렸고 라섬님 아 지금 이거 토파즈 날렸고요 지금 피 피로 좀 채워야 될 것 같죠 라섬님도 너무 방심하면 이거 토파즈 당할 수도 스톤 걸린 이상 돼서 라섬이 스톤 걸렸고 이분 러쉬 임팩트 자 스톤 걸고 스톤 걸고 스톤 걸고 아 지금 안 채우시나 피 어어 아 이거 자 이 지금도 안 채우시나 라섬님 아 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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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지금 아니 아 너무 어 여유 여유를 지금 부르셨어 진짜 지금 채웠어 에 되스 되스 피 빼고 이분이 피 빠지죠 어차피 뭐 시간만 지나도 누적 데미지로 이기고 또 중간에 봐서 퉁퉁이 이런 마법 한 번씩 날려서 피 빼면서 응 저 승부를 바로 보지 않고 길게 좀 끌고 나가겠단 그건데 라섬님 아 자 이게 어떻게 되겠지 자 지금 스탄 자체는 뭐 데미지를 크게 줄지는 못하고 용무기 3단으로 일단 라섬님 공격할때 데미지가 뭐 훨씬 크죠 위보님 자 지금 라섬님 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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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이그나이트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스톤 걸렸고 한 방씩 한 방씩 다시 크래시 크래시 날리고 이그나이트 세워 데스브레스 걸렸어요 핏 빠지고 위보님 라섬님 스턴 스턴 걸렸고 설마 이게 토파지로 역전되진 않겠지 응 위보님 스턴 핏 빠지고 저 라섬님 스턴 걸렸고요 이 상태로 뭐 시간 종료돼도 이길 것 같고 라섬님 문제는 라섬님 티스킬 쓸 생각 같고 러쉬 임팩트 스턴 걸리고 스턴 걸리고 스턴 걸리고 아 토파지 지금 날렸어 설마 설마 스턴 계속 걸고 토파지를 날려서 역전하는 모양까진 안 나오겠지 설마 위보님 러쉬 임팩트 이그나이트 데스브레스 버스 캐스팅 라섬님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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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기단이긴거지 시간 지금 종료됐고요 용무기 3단 스와일스 라섬님 승리 춤을 추고 있어요 초전 삐지장축님 거상 증거받고 있구요 용무기 3단 에 에 가라사대 징어받고 있는 공전 저 대 뭐 큰 수가 없어 지금 어 디버프 걸고 버티고 그동안 이거지 뭐 소환사 도시 가위도 캐스팅 이 당했네요 당했어 에 많이 달았어 피가 지금 12지장 추구 도시 만하시어링 다시 뽑고 그만둘게요 공자님 지금 안전하게 앵 기둥뒤에 빠져 있구요 에이 진짜 공격이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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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님 이 쪽 다시 다시 디스트럭션 이그나이드 크래식 크래식 무적했죠 12지장축님 공자님도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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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부적이하다 기둥뒤 대치중인데 6목이 3단 카라사 대치고 박고있는 공자님 상대는 거상치고 박고있죠 12지 양쪽님 채웠어 피 채웠고 피 채웠고 공자님 코만도퀴 실지 밑에 쳤네 여기쪽에서 계속 치고 그러나 뭐 이게 승부에 영향을 줄만한 공격이 아니야 피가 빠지고 반피아래로 빠져 역시 6목이 3단 화력 보여주네 6목이 3단 카라사 대칭고 박고있는 공자님 승리 10초전 브레게님이죠 심수칭고 박고있는 6목이 3단 4초전 상대는 암산님 6목이 1단이지 1단 커터 암산님 그러나 여기서 뭐 돌 변신했구요 저 변신풀림모 찌르고 들어올텐데 저 변신풀림모 브레게님 이쪽이쪽이쪽이쪽 돌 변신 돌 변신 돌 변신이네 지금 암산님 제인지바디까지 사용했고 찌르고 브레게님 용목이 3단 신수칭고 박고있지 아 이건 무적성돈데 이렇게 뭐 좀 많이 살아 비가 브레게님 암산님 암산님 용목이 커터지만 인천터라 핸즈까지 딱 해놨네 핸즈 핸즈 단자 켰구요 아 지금 노리고 찔러왔을때 아 이건 어렵겠는데 돼지르 변신을 시켰는데 데미지를 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암산님도 여기서 뭐 해볼만한게 없어요 아 다시 다시 자칫 힐러면 채워도 이게 데미지를 지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이제 지는거지 암산님 하이드 브레게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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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변신 돌 변신 돌 변신 돌 변신 음 음 나왔네 브레게님 시 척 에 하트 걸고 아 아 끝날거같아 에 역시 영목이 3단 신수치고받고 있는 브레게님 성립 영목이 3단이죠 헛혈신도치고받고 있는 분바님 상대는 4대천왕킹이님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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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뤘어 많이 다뤘어 아 아 이거는 분바님 피가 안빠졌네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어렵긴 어렵겠어 파이널스톰 분바님 따라가나 따라가나 여기서 응 디스트럭션 있죠 정면승부지 뭐 지금 네 스파이크 연탄 안알렸고요 디스트럭션까지 킹이님 다 대천왕이지 아 그라나 피가 빠지고 그 킹이님 아 이건 어렵겠는데 어렵겠는데 킹이님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분바님 용목이 3단 신수 칭호받고 있는 브레게님 상대는 램파이크님 쉬어라 에이 자 위자상대로 하트걸고 아 지금 누워있어 찔러 들어갈때 어느정도 반격 반격 다시 다시 연속적인 공격인데 지금 램파이크님 일단 버티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아프게 들어갔네 용목이 3단 신수 칭호받고 있는 브레게님 승리